첫 번째 삼성전자 이슈인데요.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은 3나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나노 얘기예요. 4분기 4나노 파운드리 신규 증설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앞서서도 시장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8.15 특사 사면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주주분들에게 좋은 소식. 그래서 또 삼성전자 현 위치를 파악을 해보고 또 들고 계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다림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4나노 증설 확정한다. 그동안은 투자를 줄인다 이런 소식이 많았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복권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어제는 조금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연일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119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3만 6천 주를 매수. 개인들이 14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거래량도 1,500만 주로 전열대비 한 5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정도 갖고 약하죠. 이런 게 계속 보면 정말 1,500, 2,000만 주, 3,000만 주가 한 2, 3일 연속적으로 터져줘야만 터닝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나노 4분기에 파운드리 쪽을 증설한다고 하는 거니까 파운드리 쪽을 증설한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팸리스 반도체 업체들이 설계에 따라 주문한 것들을 생산하는 건데요. 맞춤 생산하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TSMC라든지 이런 쪽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그래서 신규 증설이 확정됐다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상승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바닥은 찍었나 지금 터닝포인트는 마련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서 6만 2천 원대 넘어서 6만 2천 원, 3천 원대 넘어가야 되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여기서 저점은 찍어서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지금 현재 5만 6천 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6만 2천 원, 3천 원대의 박스권을 돌파해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6만 8천 원,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후속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M&A를 한다든지 해외 투자, 유망 기업을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들 또는 유망 산업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연복권이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벌써 외국인들 순매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만 2천 원, 3천 원 돌파하면 이거를 계속 급등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왠지 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면 7만 원 좀 넘어서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도 지금 현재 7만 원 넘기는 좀 어려워요. 매물 때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물타기 그러면 지금 가격대 해도 됩니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6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크게 더 이상 물릴 염려는 없다. 그리고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거를 돌파하는 게 본격적인 상승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도 어제 보면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 이 하이닉스도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데 역시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꺾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나 이런 파워가 두 배 가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9만 원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느냐라고 보면 69만 조, 54만 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왔지만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420만 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탄력 면에서는 약간 삼성전자보다 좋아 보였다. 그러나 뭐 업황 자체로 본다고 하면 지금 아까 S&P 500 맵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다 하락했잖아요. 그거는 개별 종목의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업황 자체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업황 개선이 안 되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먼저 개선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도 들어오고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 보이지만 바닥은 또 확인해 보였지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5만 6천 원을 깨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일단 바닥을 좀 5만 6천 원 선에서 확인을 했지만 6만 2, 3천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지 6만 7천 원, 8천 원까지도 갈 수 있고 또 내년까지 봐야지 7만 원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입니다. 9만 원에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은 확인을 했지만 또 11만 원에 상단이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어요.